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원대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파위를 쳐서 부스러 떨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미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선지자가 또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내가 말한다라고 반복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해서 들으면 내가 또 말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도, 두 번에도, 네 번에도, 열 번에도 여전히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말 좀 들어. 내가 말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 가리키고 또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뜻인 양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또한 전하기 편한 것을 말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다. 정말 내 말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듣기 싫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부름받은 자들의 책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말씀은 무엇이었고, 참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거짓 말씀은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였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면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느냐. 듣기 힘들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참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쓴소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다 잘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러면서 그 옳은 대로, 전한 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 말을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 싫어함을 보이고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진실을 전한다는 것이, 진실을 선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도 내 말에,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으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자들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말씀 전하는 자들의 태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홍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홍수 때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게 생수입니다. 생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물이 지나가지만 그 물이 다 흐리고 또한 탁할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말씀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또한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 진실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좋은 말 하기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듣기 싫은 말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진리가 사라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실한 말씀,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고 또한 세상 속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부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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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